네, 전세계의 K-POP 팬 여러분과 함께한 제28회 드림 콘서트 잠실 올림픽 출 경기장을 가득 채운 열기와 함성에 푹 빠져보니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무대를 완성하는 마지막 퀸은 팬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밤이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한 드림 콘서트의 미래 앞으로도 뜨거운 응원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전세계의 K-POP 팬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쇼도 투 코리아 비긴스 겐 더 많은 글로벌 팬 여러분을 K-POP의 고향 한국에서 함께 만날 그날 네, 드림 콘서트 그리고 K-POP 스타들과 함께할 그날이 곧 오기를 기다리면서 제28회 드림 콘서트의 마지막 스타를 소개해볼게요 네, 드림 콘서트의 시그니처와 같은 스타죠 드림 콘서트는 우리가 완성해 드림 오늘 밤 꿈같은 무대를 완성할 글로벌 스타 NCT 드림 소개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MC 고영 MC 유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하나, 둘이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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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셋 하나, 셋 그대의 서퇴 이대로 하지 못대로 너무 오랜만이잖아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CT DREAM입니다 저희 진짜 진짜 오랜만인 만큼 한 명씩 인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지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T DREAM의 막내 두성훈 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마크입니다 3층, 2층 분들도 잘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둥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군요 재윤입니다 다시 이렇게 드림 콘서트에서 다시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런쥔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해찬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천라입니다 우리 나가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거죠 이거지 오랜만에 CZN1 Evangelion 너무 기분 좋은데 사실 방금 보여드린 버퍼링이 저희가 컴백하고 처음으로 이제 오리지널 버전으로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멋있었죠? 그렇지 그리고 사실 오늘 비도 좀 오고 그랬는데 지금 막 많이 안 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많이 더웠죠? 맞아요 네 여러분들 비 맞지 말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다음 곡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솔직히 오늘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시즈니 소리 실러 그러면 이 분위기 이어서 바로 저희의 다음 곡을 또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주 곡 소개를 깜찍하게 멤버들이 해줄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대로요? 어떻게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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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번 peuple 이 노래 영상은 안녕하십니까 짜자잉 이 노래는 remind